원진이의 앨범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항상 기분 좋은 상을 매번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멤버들을 지켜줄 때문에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활동 파티 그리고 라이언 아트 앨범 준비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큰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서 앨범 활동 마무리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수마 선생님 그리고 SM19분들 현장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소원 너무 감사하고요. 든든하고요. 콘서트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멤버들 사랑합니다. 더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통과 파티 하겠습니다.